자 다음 문제 10번이죠.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세계 대지역 문제인데 A. 미국 동부 대표적인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스콕산지가 있고요. B. 남미를 상징하는 신기스콕산지의 안데스. C. 세계지리 대지역에서 많이 다루는 대서양 중앙연령에 대한 아이슬란드. D. 유럽의 대표적인 알프스. E.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러시아의 우라엘 산맥 정도가 되겠네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 1번. A의 산지 대부분은 신생대 습곡 작용으로 형성이 되었다. 자 미안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알프스. 자 그리고 미국 서부의 로키.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저기 일본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 근데 이 A는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라고 해가지고 고기스콕산지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그럼 1번 선지 틀렸습니다. 자 2번. B는 알프스 히말라야이다. 자 앞서 선생님이 B가 뭐라고 했죠? 미국 서부의 로키와 연결되어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했습니다. 환. 둥글 환자. 태평양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C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된다. 자 C가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잖아. 자 아이슬란드는 해양 내부 지각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마그마가 용암 형태로 분출이 되고 자 여기 굳어서 지각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D는 E보다 해발고도가 낮다. 자 D는 유럽의 알프스 산맥이고 E는 러시아의 우랄 산맥입니다. D는 신기고요. 우랄은 고기입니다. 그럼 바뀌었죠. 5번. E는 B보다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고기 스콕 산지는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각이 안정이 돼있어 화산활동이 활발하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